나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스스로 정하지 말라. 나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스스로 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죽음의 장면인데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아 평지에서 너보산이고 한 언덕을 비스가산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백산맥이 있으면 봉우리를 특별하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보산, 비스가산. 거기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모세는 죽으러 갈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인데 끝까지 들으면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세상 소리 들으면 치욕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인생 되기를 추구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겠는데 첫째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한계. 두 번째는 한계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명하고 연결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한계와 사명. 4절, 5절 보니까 5절 보세요.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어. 원물을 보면요. 거기 모합당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까지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죠. 새같이 날 수 없고 물고기같이 물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 일반적인 한계고 또 개인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농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주어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선악관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경계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줬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겸손함을 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오히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이 그게 엉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계가 뭐예요? 밤이거든요. 밤에 자라는 거예요. 밤에 못 자는 사람은 낮에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자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밤.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죠.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뛰는 게 아니고 6일 뛰는 거다. 그리고 한계를 짓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잘 자고 주일성수 잘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데 죽을 때 길길이 뛰면서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몰랐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계를 알고 모세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가고 싶고 못 갑니다. 다 하고 싶고 다 못 합니다. 선택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뭘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고 지금 하나는 언제 하냐 버킷리스트 그려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놀러다니는 건지 알아요. 참 비참한 인생인 거거든요. 그것밖에 비참한 게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건 뭐죠? 한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딱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살았다 그러면 날 왜 30년밖에 안 쓰십니까가 아니라 30년이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120년까지 사용하셨으면 왜 120년까지만 사용하십니까가 아니라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것을 기회를 여기는 신뢰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끄마다 책임감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인 인생들. 그래서 일도 자기가 하고요.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수 틀리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혼자서 그래요. 혼자서. 나는 여기까지래요.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고. 하여튼 반을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조언을 하던, 말씀이 들어가던, 목사가 권면을 하던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한계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쓸지 압니까? 모르는데 나는 몇 살까지만 일한다느니,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느니,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7자를 보니까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비스카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산에서 단이 보였대요. 단이 보이려고 그러면 시력이 6.0은 돼야 돼요. 몽골사람 시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하다 성지술래 가면, 요르단에 가면 너보산 있거든요. 올라가는 사람도 얘기하면 계단이 엄청 많답니다. 돌멩이 많고. 거기 120세 할아버지가 올라가기에는 체력이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끌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너보산에 올라가면 이게 120세 모세도 올라왔는데 지금 몇 살인데 못 올라가? 이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가 은퇴해요? 병 나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고 당하면 못하는 거죠. 병이나 사고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건강했고 다 보이고 기력이 넘쳐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게 해를 나는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믿기 때문에. 한계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빌빌대고 진짜 힘들어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암 걸리고도 10년, 15년 계속해서 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냥 제가 벌써 이게 헤어진 지 10년 됐으니까 한 25년을 암하고 같이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유방암인데 계속해서 그러면서 선교하고 사역하시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물론 마지막 형태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사명 끝났을 때 불러가는 거지 병과 사고가 나를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알아요. 모르는 일이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가 점점 쇄약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됐다. 그러고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기력으로 볼 때, 시력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훅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훅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한계거든요. 그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명으로 죽는 거지 사명 안 죽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친구이자 미시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배 목사라고. 원래 단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상계동교의 단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단임 목사님이 그 친구가 배 씨니까 목사님도 배 목사님이겠죠. 둘 다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교회 부임하셨는데 정말 호리호리하고. 그게 뭐 어떻게 저분이 걸어 다니시나 할 정도였어요. 제 친구 어머님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 배 목사님께서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항상 내 설교했다가 눈물 흘리는 거 몇 번 봤어요. 그 아내가 너무 약하다고. 막 기도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사모님은 93년대 미시간에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코미디 같더라고요. 아직 연약한 아내가 어떡하나, 어떡하나.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목사님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가지고 소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죽는 거지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어떻게 알죠? 내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지가 뭔데 지 한계를 정해? 자기 한계를 정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왜 네 한계를 네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죽도로 충성해 보면 내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또 젊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과도하게 일을 맡겨야 돼. 과도하게 일을 맡기면 자기가 갈 때까지 가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잠재력이 있었네. 그걸 깨닫게 돼요. 두 자들은 치약의 잠재력을 몰라요. 아껴 쓰는 사람만 알아. 누르고 누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일주일 더 썼다니까.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치약의 잠재력. 엄청난구나 이거. 그런데 조금 쓰고 버리는 사람은 잠재력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부족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요. 자기 잠재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하는 일이 뭐죠? 둥지에서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퍼덕이다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날지 못하고 암탑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닭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적응해놓은 거예요. 나는 발이 있으니까 걸어다니면 돼. 나는 발톱이 있으니까 매달려 있으면 돼. 자기 한계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을 다할 때 내 잠재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죽음 말고도 내 능력이 말이에요. 포텐셜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시키면요. 노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멘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제가 노래를 시켜요. 찬양을 하라 그래. 그러면 자기가 자격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율동을 하라 했더니 저 율동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무조건. 그래서 율동이 너무 은사가 아니면 그다음에 요청을 안 해. 그러니까 처음 요청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잠재력을 안다니까요. 그냥 계속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예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고 안 맞고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왜 스스로가 결정하냐고요. 이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항상 사명과 연결시켜야 돼요. 한계 안에서 사명을 보라는 거예요. 사명 맞췄을 때 내 한계가 끝나는 거지 원래 사명 저버린 사람이 지 멋대로 한계 짓고 망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길인데 잘 사는 길은 뭐 충성하면서 사는 거겠죠.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계 속에서 잘 사는 길 사랑이고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여기 8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30일 동안 울었다 그래요. 30일 동안 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모세에게 대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사랑했다. 그거죠. 모세를 사랑했어요. 리더를 사랑했더라고요. 우리 대드는 자녀들이 있죠. 대드는 아들, 소리 지르는 딸 그래도 부모를 사랑해요. 이걸 알아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다음에 30일 동안 울 바에는 살아 있을 때 좀 웃어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잖아요. 죽어서 얼마나 아쉬우면 30일 동안 울었겠어. 그런데 30일 동안 우는 것보다 살아 있을 때 30일 동안 웃어줬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되었을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아쉬워하지 말고요. 살아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살아 있을 때 충성하고 또 그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는 약간 우울질이잖아요. 모세는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의지하는 건 도움이 됐지만 그런데 좀 살았을 때 모세도 이걸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대들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모든 리더들이 사회가 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냥 내 멋대로 믿어요. 성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되게 웃긴다고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대요. 나한테. 무슨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자신감이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성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설교하면 막 들으려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제가 또 아프고 그러면 막 걱정할 거라고 믿어요. 사실하고 관계 없어요. 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끔가든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힘들어서 좀 멀리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걸 사람들이 자기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 낚심에 빠지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죠. 그거 아니라고.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널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냐고. 네가 낚심할 게 아니라 너 그 사실만 알면 너 몇 배를 뛰어야 돼. 빨리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식들 가운데 부모에게 귀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나는 필요 없는 자녀다 그러고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이죠.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모든 기사와 이적과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인생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능력 받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능력 받고. 모세는 정말 능력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능력 받고. 뭘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일을 잘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일을 해야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나하고 상담을 해서 만났어요. 한 시간을 만났더니 세임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데 한 시간 만났더니 그냥 넉다운이 돼서 기빨렸어 막 이러고. 에너지 다 빠졌어. 그럼 그게 무슨 놈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빨렸대. 에너지 다 탕진됐대. 걔만 만나면 힘이 다 빠져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리더 때려쳐야지.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예요. 리더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밥만 먹어도 힘을 얻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솟아가지고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왜 했냐 그랬더니 목소리 들으려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낙심해서 소망으로 바뀌어. 이렇게 돼야죠. 그게 능력이에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 상당히 살아나야죠. 힘을 얻어야죠. 방향을 잡아야죠. 그게 권능이지. 할 때마다 졸고. 맨날 설교의 반이 일어나라고 그러고. 왜 졸느냐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혼내기나 하고 맨날. 설교 들어온 건지 혼나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나가야 되는 건데. 네가 뭔데 그러고 달려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귀신 못해 하잖아요. 전국 귀신 다 모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신과 함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능력 있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능력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맨날 빌빌대면서 남의 하청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뒤집다 끌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한계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모세도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계는 체력이나 기력이 아니에요. 시력이 아니라고.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명까지가 네 인생이다.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한계 정한 사람은 다 불순종이었어요. 내 인생 정리는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갈다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데려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훅 데려가요. 나는 죽을 때가 돼서 그러고 죽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훅 데려가요. 그래서 준비하라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제일 잘 감당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살 때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울었다는 걸 살아있을 때 알았다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백성들과 얼마나 결속이 됐겠어요. 사랑하면서 하면 되죠. 사랑하면서. 그리고 무력하기를 하지 말고 능력 있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모습이 될 때 무슨 일이라든지 잘하잖아요.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용도의 길을 추구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330장 어둠밤시 대리인이 찬양하겠습니다.